안녕하세요. 야구 좋아하는 야민입니다. 오늘 아침 많은 야구팬들이 아쉬워할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지난 시즌까지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하던 김주찬의 은퇴 소식입니다. 프로에서만 19년 동안 활약한 레전드를 떠나보내며 이번 영상은 김주찬의 선수 1대기를 짧게 정리함과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된 이유,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만 39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한 김주찬은 2000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데뷔했습니다. 이미 고교 시절 제2의 이종범이라고 불리며 대형 오툴 유격수 자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데뷔 첫해부터 대수비, 대주자 등으로 60경기에 출장하며 고졸 신인치고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 롯데와의 2대1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팀을 옮기게 됩니다. 신인왕 후보까지 거론되기도 한 김주찬은 이적 직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2004년까지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 자원으로 활용되며 나쁘지 않은 컨택과 함께 쏠쏠한 활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대 후 맞이한 2007년 내야 수비 때에 송구가 너무 좋지 못하자 포지션이 외화수로 전향됩니다. 그렇게 2007년을 보통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김주찬은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 국대로 선발됩니다. 당시 여론은 국대감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지만 우타 외화수가 필요했고 내야 수비, 대주자 등 다방면으로 쓰임새가 많아서 뽑혔다고 합니다. 김주찬은 대회에서 6할이 넘는 타율로 말 그대로 날아다녔고 다음 시즌인 2008년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데뷔 첫 규정 타덕 3화를 때려냈고 2010년에는 한 개 차이로 도로왕을 놓치긴 했으나 시즌이 끝날 때까지 2대0과 피말리는 경쟁을 펼치며 65개의 도루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주찬은 빠른 발과 좋은 컨택 능력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테이블 세트로 이미지를 잡아갔고 2012 시즌이 끝난 뒤 첫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시 첫 1군 진입을 앞두고 있던 신생팀 NC 다이노스 류현진을 메이저리그로 보내며 포스팅 비용 280억에 실탄을 장전한 하나이글스 등 여러 팀들이 김주찬을 눈독 들였지만 결국 당시 4년 50억이라는 거액으로 기아 타이거즈와 FA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외화수비가 그다지 좋지 않은 발빠른 똑딱이한테 50억은 거품이 너무 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주찬은 보란 듯 이적하자마자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유창식이 던진 공에 손목을 맞는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날리긴 했으나 이용규가 하나로 이적한 2014년부터 김주찬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이인 9개를 때려내더니 2015년엔 18개로 데뷔 첫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 16년에는 무려 23개를 치며 기아의 중심 타선에 기용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017 시즌이 끝나고 두 번째 FA의 자격을 얻은 김주찬은 다시 한 번 소속팀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하며 2플러스 1년 27억 원으로 잔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좋은 활약을 펼치던 김주찬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7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시즌 막판 기아와 논의를 통해 본인이 자유 계약 선수로 방출을 요청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기에 새로운 팀을 불색했으나 부록의 나이인 김주찬에게 손을 내민 구단은 없었고 김주찬은 최근 두산베어스의 코치 부임 요청을 받고 여기서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로 나서기로 마음먹습니다. 19년의 프로 생활 동안 1778경기 통산 3할 1887안타 782타점 1052득점 138홈런 338도르라는 기록을 남기며 프로야구 역사의 호타준족을 대표하는 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산베어스는 최근 1년차 코치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성환, 조인성 등이 그 예인데 다음 시즌부터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모습을 보일 김주찬의 모습과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 김주찬의 모습이 기대되는 다음 시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야민이었습니다.